크기와 회전을 사용하는 미니 미션입니다. 여기 예쁜 별을 가져옵니다. 별을 가져온 다음에요. 키보드에 Alt키를 누른 상태로 별을 잡아당기면 별이 또 생깁니다. Alt키 누르고 별 잡아당기면 별이 또 생기죠. 여러개의 별을 생겼다면 Shift키 누른 상태로 별의 크기를 줄여봅시다. 그 다음에 다시 Alt키 누르고 별을 여러개를 복사해서 만들어줍니다. 키보드에 Shift키를 같이 눌러서 별의 비율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된 채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만들어줍니다. 자 근데 이 별들이 지금 바닥에 누워있습니다. 이제 별을 돌려서 하늘 위로 띄워줄건데요. 별의 회전. 여기 보이는 세개의 회전 중에 어떤거를 해야 별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회전할까요? 별을 회전시켜서 별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Z축 위죠. 검정색 삼각형 이용해서 별을 공중에 띄워주세요. 별을 회전시켜주세요. 별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공중에 위로 별을 회전시키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위 사용할 수 있었죠. 회전시켜서 별을 회전시키고 별을 위로 컨트롤 Z에서 뒤로 가기 하구요. 다시 회전시켜서 별을 위로 자 이제 별이 잘 보일 수 있게 검은 화면으로 만들어 봅시다. 여기 보이는 세팅 눌러줍니다. 그러면 백그라운드 배경색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. 별이 잘 보이는 검정색으로 바꿔주구요. 그리고 그림자는 꺼주고 그리드도 꺼줍니다. 여기 그 다음에 X창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별이 잘 보이는 밤하늘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이 상상하는 우주 공간을 꾸며도 좋구요. 여러분만의 별자리를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.